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만문입니다 자 오늘은 나루토 스톰퍼 하이라이트 영상 올려드린거 가볍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 스톰퍼가 2월 2일날 발매가 되고 당일날에 제가 모두 1편부터 24편까지 엔딩까지 다 올려드렸구요 아주 조회수가 잘되서 하루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2월 3일날 이제 오늘은 2월 4일인데요 2월 3일 밤 12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45분입니다 네 어 한 15시간 정도 걸려서 하이라이트들 다 뽑아서 한번씩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끝까지 다 정리해놨구요 어 우선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신 1편부터 24편 엔딩까지 보신 편에서 어 거기서부터 이제 어 안 적혀있네요 뭐 2편에서 이렇게 자르고 3편에서 자르고 4편에서 자르고 이래서 어 제목을 정해서 거기에 다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돌려보면서 무려 15시간 동안 어 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네요 어 하나하나씩 제가 선정을 해서 다 지금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 썸네일 또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보시면은 이미지가 전달이 확 될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컷을 찍어서 어떤게 나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반가이 영상인데 되게 많거든요 이만큼인데 뭐 이런건 이제 이미지 잘 안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는데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이번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구요 어 이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 조마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왼쪽 어 바로 밑에 나루토 웨티리 관련 모음에서 바로 밑에 나루토 스톰퍼 한그라 제4차 닌자대전 스토리모드 최종작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엔딩까지 다 올라가있구요 그 이후에 하이라이트 영상들 영상들이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렸구요 어 이게 뭐 본편같은거는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이거는 그러면 순서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아예 작업을 순서대로 다 했고 그냥 이 이름대로 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순서에 딱 맞게끔 다 배치를 해놨어요 어 그래도 어 지금 아예 오늘 잠을 못자고 지금 오후 3시까지 지금 밤 12시 작업을 해서 어 이제 자러 갈건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라도 뭐 순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보는데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런데 거의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게임 씬은 안 나왔습니다 어 게임 어 플레이 씬은 안 나왔구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버튼 액션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행 어 그리고 추가로 버튼 액션 부분 어떻게 보면은 본편보다 정말 알짜배기죠 왜냐하면 스토리 그대로 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지금 좋아요가 192분 눌러주셨는데 어 더 유튜브 편지 많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구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나루토 스톰퍼 치면 어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나와요 어 이 중에서 이 영상 하나 건진 건데 1편 어 자 그래도 여러분들 1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영상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밑에 떠 있는데 이거는 하루만 떠 있습니다 어 여기 영상 중에서 이제 좋아요 많은 것만 이렇게 떠 있구요 나머지는 다 묻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어 사실 오비토고 오비토 죽다가 1편인데 이거는 별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밤가이 영상을 좀 집중 공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 영상을요 어 카부토 참교육은 조회수가 3회인데 이게 몇 배야 지금 이게 예 한 20배가 넘으니까 어 그쵸?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어 많이 봐주시고 좀 골라 봐주지 마시구요 밤가이 영상을 한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200명 갑시다 다 깔끔하게 업로드된 동영상에서 보셔도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채널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재생 목록으로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거든요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 재생도 되구요 다음 걸로 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유튜브 많이 어 이용해 주시구요 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좀 편집을 더 몰아서 어 진짜 어 유튜브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도 절약하고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단순히 1편부터 뭐 엔딩까지 올리는 그런 영상 말고도 더 노력하는 모습 방송하지 않을 때 방송 할 때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두서없고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구요 저는 이만 뻗으러 가겠습니다 예 현재 의자에 22시간째 앉아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자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업로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시 일어날지 몰라서 여러분들 저녁 꼭 챙겨드시고 어 리플 다 많이 못 달아 드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언젠간 다 달아 드릴 거고 어 지금 이 영상에 달아 주시는 리플들은 제가 다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흠흠흠흠흠흠